사전 밍맥 인디안 사전입니다. 구십팔 페이지 인베러스 왜 또 긁고 시끄럽다 와일로 1988년도에 나온 사전입니다. 2 인베러스 왜 또 긁고 왜 또 긁고 왜 또 그렇게 해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. 당혹해하다 방해하다 짜증이 났습니다. 왜 또 긁고 또 왜 그렇게 해 한 문장입니다. 식다 와일로 식다 와일로 식다 와일로 식다 와일로 식다 시끄럽게 왜 이런노 이런 뜻입니다. 시끄럽게 왜 이런노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. 그런 뜻입니다. 2 인베러스 식다 와일로 왜 또 긁고 왜 또 그렇게 해 왜 또 그룹고 거의 갱상도 사투리하고 비슷합니다. 2 인베러스